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두입니다 직장인 여러분께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을 꼽으라면 아마도 조직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의 비즈니스 예절을 지키면서 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직장인이라면 꼭 숙지해야 할 비즈니스 엑셀 매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예제 파일인 04A01 파일을 실행합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실행하면 시작 페이지가 2018년도 시트고요 그리고 시작 위치 또한 알 수 없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직접 작성한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만 아마도 이 파일을 처음 실행한 사람이라면 대부분은 데이터도 보지 않고 종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트가 많은 엑셀 파일을 공유할 때에는 항상 핵심이 되는 시트를 시작 페이지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제 파일에서 요약 시트로 이동한 다음 A1셀을 선택하고요 그 상태에서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을 종료하신 다음요 이 파일을 다시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저장했던 요약 시트가 시작 페이지로 지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의 이전 강의와 교재 64쪽을 보시면 이 시작 페이지를 단축키로 빠르게 초기화하는 방법도 함께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눈금선과 머리끌을 숨기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요약 시트를 잘 보시면 대시보드 형태의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엑셀 파일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완성된 형태의 보고서를 공유할 때에는 이 눈금선과 머리끌을 숨겨주면 더 깔끔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기 탭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눈금선과 머리끌을 체크 해제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더 깔끔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예제 04001 파일을 실행하면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매번 스크롤을 이동해서 데이터를 검토할 때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틀고전 기능을 사용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틀고전 기능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선택한 셀에서 왼쪽과 위쪽 기준으로 고정되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예제 파일에서는요 이 머리끌을 고정하려면 B3셀을 기준으로 고정해야겠죠 그래서 B3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단축키로 Alt, W, F, F를 차례대로 누르면 이렇게 틀고정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스크롤을 이동하면 이렇게 머리끌이 항상 표시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 규칙은 바로 적절한 레이아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제 파일인 04002 파일을 실행하면 이렇게 견적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사용되는 엑셀 파일은 크게 데이터 관리와 서식 관리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식의 문서 형태 서식은 보기 형식 하나만 바꿔주면 훨씬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데요 자 위쪽에 보기 탭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나 또는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보고서가 더욱 깔끔하게 완성됩니다 이 보기 방식에 대한 내용은 교재 161쪽과 오른쪽 상단의 이전 강의에서 더욱 자세히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비즈니스 엑셀 예절의 마지막 규칙인데요 바로 입력하는 값과 계산되는 값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이제 파일 04003을 실행하면 이렇게 발주서가 작성되어 있는데요 만약 제가 여러분께 이 발주서를 수정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한다면 이 파일을 처음 보는 사람은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셀을 하나씩 선택해서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엑셀 파일을 공유할 때에는요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된 부분을 쭉 선택하신 다음에 단축키로 컨트롤 G를 누르면 이동창이 실행되고요 여기에서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이동 옵션 창이 나오면 여기에서 상수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함수가 작성된 셀은 제외하고 직접 값이 입력된 셀만 선택됩니다 제 상태에서 글씨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꾼 뒤에 파일을 공유하면 나중에 파일을 보내면서 파란색 글씨만 수정해주세요 라고 안내해서 더욱 편리하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룬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강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